2023년 7월 22일 23일에 개최된 샤이니 그라즈 솔로 퍼포먼스 라이브 치바사 프로덕션 솔로 퍼포먼스 라이브 제멋대로인 채로 이번 라이브에서 샤니 애니 극장 예고가 공개되었습니다. 샤니 애니의 스토리라인과 함께 애니 프리소스 정보가 공개되었는데요. 먼저 스토리입니다. 이전 설명에나 공개된 정보대로 애니 설정은 샤니마스의 초기 즉 4인 체제인 시점에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루루미, 안티카, 방클걸, 알스메 영상의 시작은 마노를 스카우트하는 것을 시작으로 현재 연수생으로 있는 히오리, 메고루와 만나게 되며 데뷔하게 되는 이야기로 보입니다. 다른 멤버들을 보면 이미 데뷔를 한 시점으로 보이며 다들 라이브까지 진출한 사무소 내에 어느정도 선배 위치로 이 3명의 데뷔를 기대하는 장면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여기까지 보면 애니는 역시 일루미네를 중심으로 흘러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 그 시리즈가 떠오르실 텐데 2019년 7월 뉴타입에서 연재를 시작한 샤니마스의 초코믹스 아이돌마스터 샤니컬러즈랑 많이 유사한 내용으로 아마 똑같지는 않겠지만 이 코믹스처럼 일루미네가 데뷔를 하고 한 팀 한 팀 사무소 내에 다른 유닛들을 만나고 같이 활동하며 조금씩 성장하고 첫 무대를 가지는 내용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합니다. 스토리라인과 함께 공개된 프로소의 목소리 영상이 시작되자마자 아이돌의 흥민이라는 대사로 그의 목소리가 공개되며 얼굴도 공개가 되었습니다. 일단 모습은 여태 카드로 나온 실룰렛이나 앞에서 말한 첫 코믹스의 프로소랑 많이 비슷한 모습으로 앞머리를 올린 스타일과 미청년인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깨알같이 이마에 점이 있는 게 매력 포인트네요. 성우의 경우 PV 공개와 함께 애니 공식 사이트 그리고 성우 프로필에 바로 갱신되어서 바로 알 수 있었는데 이번에 샤니 애니 프로소를 담당하게 된 성우님으로는 나츠메 QAC 빈스 소속으로 나레이션 연구소를 걸쳐 2020년에 데뷔를 하신 올해 3년차 성우입니다. 3년차면 어느정도 짬은 있긴 하지만 그다지 푸치가 없었는지 공식 프로필을 봐도 그렇게 크게 눈에 띄는 역할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번 프로소의 역할이 그에게 있어서 첫 주연이자 주인공이지 않을까 합니다. 목소리 연기의 경우도 얼굴이랑 매치가 잘 되다보니 기대가 되는 부분이네요. 그 외에 이번 극장예고 PV를 통해 추가적인 정보도 공개되었는데 일단 이번 애니 메인 복장을 입은 만호의 모습이 공개 아직 의사명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예쁘게 잘 나왔네요. 그리고 극장예고 PV에서 공개된 노래는 샤니 애니의 주제가인 스바사 그래비티 아직 가사나 정확한 음원은 안나와서 내용을 확실히 말하기 힘들지만 제목에서 느껴지는 날개와 중요 이겨내고 날아가겠다는 의지가 담겨져 있지 않을까 하네요. 그럼 이번에 공개된 정보는 여기까지 그럼 안녕